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측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리보세라닉 핑크다이어죠. 리보세라닉 칸넬 중압의 주압으로 간암승인인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예행연습 작은 파동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동참을 한 예행연습 정도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파동이 시작이 되면 지금의 거래량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의 거래량은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아마 전국 매수하라 자리가 다시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에 정말 큰 대파동이 일어났죠. 이 엄청난 대파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월봉인데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모여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모았고 지금 월봉상으로 112월선이 계속해서 우상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112월선 수준이 캔들과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수준 위치까지 와 있죠. 그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드는 그야말로 엘도속의 대잔치였죠. 지금도 엘도속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도속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엘도속의 흐름이 언제쯤 마무리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엘도속의 파도는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답이 있습니다. 거래량. 이렇게 크게 올라섰는데 몸통이 아주 길죠. 몸통이 여기도 좀 길죠. 그런데 여기 거래량이 이때는 2018년도인데 2018년도보다 지금 주식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죠. 무증이 있으니까 두 배 이상 되는 그런 주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여기보다도 좀 못한 그런 수준이고 여기에 잠깐 올라간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 정도 거래량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를 한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개인들도 한 번 한 입 좀 먹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이런 그런 부분은 또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그런 부분보다는 희망적인 방송으로 이제 복귀를 다시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조정파동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파동이 좀 나오고 나면은 지금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은 5월달이니까 4개월이 남았으니까 다시 이제 한 번 시작하는 어떠한 단초가 마련이 될 겁니다. 어떤 단초가 마련이 될 텐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아주 어떤 환경이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시나리오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줘야 된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뭔가가 아마 한 번 만들어지겠죠. 이번 하락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에너지를 다시 좀 모으고 나면은 이제 그런 어떠한 차트가 뉴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차트가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어떠한 호세가 하나 떠줄 거다. CMC, 칸넬 주마베 이런 승인 이런 부분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아니면은 3월달에 최종 미팅이 진행되죠. 3월달에 최종 미팅이 이제 FDA하고 미팅을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별다른 이슈 없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아주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달이나 3월달 정도 되면 그런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마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런 호재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 호재가 나오고 각종 호재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번에 놀랄 때 그런 호재 많이 나왔죠. 그런 호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그런 호재가 쏟아지면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나와야지 찐반능이 제대로 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려고 하면은 조금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장기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파동을 만들고 어떤 호재가 터지게 되고 CMC이 잘 통과했다. 자 이것부터 단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되고 그게 다 잘 통과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풀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런 시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FD 최종 미팅 했는데 별다른 피드백이 없더라 그런 소식까지 이제 이어져서 나올 수 있는 또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의 단초는 상승하고 하락파동을 만들어내고 나서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CMC 통과 CMC 통과 소식이 나오게 되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이어질 만한 호재가 계속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질 만한 호재는 3월 달에 이제 최종 미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CMC 통과가 무난하게 잘 통과가 되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는 찐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월 달에 이제 미팅을 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대감으로 승인 기대감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이런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건 이제 찐반등이 되겠죠. 그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상방으로 잡아주게 되면 찐반등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점진적인 상승 이런 점진적인 우상향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오거나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면 아주 강력한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됩니다.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HLB의 주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올 만한 호재 이벤트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좀 시기상조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 섹터 자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다시 재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재료가 상당히 좀 강한 게 강한 재료가 나와줘야지 그런 부분을 역행해서 밀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강력한 이 호재가 한번 터지게 될 거고 그 호재가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 거래량을 아주 크게 폭발적으로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 이제 웬만한 세력들이 다 붙을 겁니다. 시장 단타 세력들도 아주 강력에 붙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 겁니다.